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조그만하게 뭔가가 발견된 거 좋은 배우예요. 좋은 배우였어요.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좋은 배우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 나이 때 멜로 하면은 그런 멜로 자 더 나이는 먹었지만 뭔가 열정적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. 부모님께서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?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. 충실해야 될 곳에 다분히 진짜 충실한 사람. 가정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